다 뺀거지? 생각이지 말아보죠 기도 못다 버려야 돼 기도 못다 버려야 된다고 그냥 버리는 거 아니라고 먹어야지 안 먹어서 못먹는 거 아아파파파파파 뺀거지 흠 흠 형 빨리 와 애기 여긴 강아씨 먹고 버려야 돼 소시 먹고 버려야지 네 저거 고양이 있으면 고양이 좀 좋은데 고양이가 없네 왜 자꾸 어떡해니까 앉지는 못해 앉으면 안 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